야부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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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러분 398페이지에 화폐 이자율 보세요. 이자 398페이지 이자와 이자율 넣으죠. 이자율 이거는 오른쪽으로 종류와 두 가지입니다. 달리이자와 복리이자 계산방식이 지금 한번 나왔어요. 달리식과 복리식입니다. 예를 들면 굳이 식이 있는 식이에요. 달리식 계산방식이 예를 들면 내가 100만을 예금해 100만을 예금하는데 연이자율이 얼마인가니까 5%야. 그런데 몇 년간 그러니까 2년간 5%로서 2년간 은행에 예금하면 이런 거 나중에 2년 뒤에 내가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이거입니다. 이게 식이야. 지금 현재 100만을 P를 넣으면 1 플러스 R 곱하기 N. 이게 이제 식이야. 이게 달리식 계산방식의 식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자율이고 여기 이자율이고 여기 이자율이고 이게 연수입니다. 연수입니다. 몇 년간 2년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리는 이렇게 복리는. 복리식 계산방식은 똑같이 100만입니다. 100만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요. 1 플러스 0.055인거에요. 그게 복리입니다. 복리식을 만들면은 조금 봉차 만들어야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치면제도. 이런 거는 뭐 또 놓기는 힘들어요. 워낙 좀 그런데 놓았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밑에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생활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리 이런 식의 공식 관계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명목과 실질의 관계는 이게 항상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 우리 이전에 비슷한 것들도 그죠. 명목 경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식이 똑같아. 이렇게 활용하죠. 명목 이자율이 10%야 실질 이자율이 만약에 7%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3%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나간다고 해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그런데 금리 몇 프로 줄게 할 때 그 금리는 어느 금리일까요? 그게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목 이자율이 10%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10% 이자 소득이 생겼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물가 상승률이 끼어 있다기에는 이것만큼 빼야 돼요. 진짜 돈을 몇 프로 벌었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명목 이자율일까? 실질 이자율일까? 당연히 실질 이자율입니다. 만약에 이거잖아. 명목 이자율이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10%야. 그럼 뭐예요? 실질 이자율은 0이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봐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은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 이자율은 7% 정도 되니까 한 7% 정도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설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양의 값이 나와야 돼요. 양의 값.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고 말해 뭡니까? 이거는 돈을 내가 지금 은행의 예금행계 아니라 돈을 지금 까먹고 앉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뒤에 넣어져 정리해놨네. 400페이지 위에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0보다 크면 어떻다고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진짜 이자소득이 발생했구나 인식한다. 반면에 실질 이자율이 0면은 그냥 이거는 내가 돈 번 게 없다는 얘기고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고 말하면 뭐예요? 은행에 예금했더니 돈을 지금 까먹고 앉았다 이 말이다. 명목 이자율은 이런 경우잖아. 명목 이자율이 10%야.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몇 %라고? 그런데 얘가 13%야. 마이너스 13%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몇 %입니까? 마이너스 3% 내가 명목 이자율을 10% 받았다 하더라도 물가가 13%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지금 손해다 이 말이야. 오히려 손해다는 얘기 되겠지? 얘를 보면 안 돼. 얘를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용어 하나만 기어져요. 401페이지 위에 보면은 직접금융, 간접금융 나오죠? 직접금융이란 말은 직접금융이란 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가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다 직접금융입니다. 그 밑에 넣으죠. 직접금융 시장 보세요. 직접금융 보시면은 처절 끝에 주식이나 채권 그런데 간접금융은 중간에 은행이 끼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데 중간에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이게 간접금융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간접금융에 익숙하죠. 그런데 기업들은 뭐에 익숙합니까? 직접금융에 익숙합니다. 고정도 기억합시다. 그냥 용어만 기억하면 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시면은 가계소득 원천 보세요. 가계소득 원천은 뭐가 있습니까? 임금, 지대이자, 그죠? 이건 우리 앞에 설명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안기하느냐? 그 밑에 있는 소득의 종류를 안기하세요. 경상소득이 있고 비경상소득이 있다. 가계소득에는 뭐가 있다고? 경상소득이 있고 비경상소득이 있다. 경상소득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월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안기해야 됩니다. 경상소득에는 뭐가 있다고? 첫 번째, 근로소득. 두 번째는 재산소득. 예컨대 내가 뭐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가지 뭐 임대료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런 게 뭐라고? 재산소득이야. 요즘 아이들한테 너의 장래의 꿈이 뭐니? 그러냐면 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못하니까 세상이 참 이상해졌는데 부모들이 하도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말이라면 그런 이야기하니까 따라서 듣는가 봐.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뭡니까? 월세를 받겠다는 얘기죠. 아 진짜 그런데 농담이 우스갯소리 아니고 진짜 우스갯농같은 진단입니다. 그게 이제 재산소득이야. 세 번째가 사업소득이 있죠. 사업소득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말이지. 사례를 한 번 지켜가세요. 사업소득 그러면 이윤. 재산소득 같으면 이자, 임대료 이런 거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은 뭡니까? 이거는 연금받는 거예요. 연금.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연금이야 연금. 실업수당 받고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극빈층들은 뭘 받습니까? 생활보조금 같은 거 받죠? 그런 게 다 이런 소득이야. 다음은 이제 비경상소득은 우연히 어쩌다가 한 번 뭐 독 뭐야 저 뭐지? 뭐 복권 당첨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길 가다가 돈 줍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이게 비경상소득입니다. 우연히 한 번쯤 어쩌다가 한 번쯤 하는 것들. 안개하세요? 요정도는 혹시 놓을 수도 있어? 너무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용어 하나만 읽힙시다. 그게 지출 유형에서 비소비지출 지출 유형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비소비지출은 말이에요. 이게 뭔가니까 지출은 지출인데 돈을 쓰는 건 쓰는 건데 소비 목적이 아니야. 가장 아까운 돈입니다. 아깝게 생각하는 돈이다. 그렇죠? 세금 내고 하는 그런 것들. 비소비지출이라 그래. 이자 내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쭉 다 넘어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 오시는 자산관리와 금융수산을 넣었죠. 우리가 자산을 관리할 때는 안정성 그 밑에 405페이지 아래쪽 보면 자산관리할 때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산을 관리합니다. 안전성이란 것은 뭔가 내가 원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 원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 원금 보존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좀 샀어 아 요 놈 요 주식은 뭐가 위험합니까? 망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이제 우리 집 와이프가 이 친구가 손이 좀 커요. 손이 좀 커가지고 애한테 말은 안 하는데 주식이 왕창 물려있는 것 같아. 얼마나 큰지 나한테 말을 안 해요. 내가 몇 번 꼬시거든 야 말해봐라 말해봐라 내가 이거 괜찮다 괜찮아 말해봐라 그럴 수 있지 말을 안 해요. 애지근했으면 말했을 건데 말을 안 해보니까 내가 없으면 불안해. 단위가 굉장히 큰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말하면서 내가 약간 겁이 좀 나는데 이거는 원금 완전히 날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 여러분 나중에 공문 시험 되고 또는 나중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펀드 같은 데는 가입하지 마세요. 그거 그거 나한테 느끼지 마세요. 내가 좀 더 펀드 이야기해 줄 건데 그건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러한 때 권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 주식 투자를 권위한다면 당연하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깨죠. 안 돼. 헛소문 들고 안 돼. 그런데 딱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삼성전자 주식은 사세요. 사. 돈이 생길 때마다 사.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진짜 최우량 주식입니다. 그거는 거의 안진산상 같아요.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오를 수 있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오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한 번 우리 여기서 강의 처음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몇 년 전에 오래 전이야 이게요. 한 4천만 원 치를 가지고 있다가 돈이 좀 급 그때는 주당 한 40만 원 일할 때 그 전 가지고 있다가 돈이 좀 급이 좀 필요해가지고 팔았겠다. 팔고나서 팔고나면 안 쓰다봅니다. 안 쓰는데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250만 원 되니까 우와 그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매듭을 날리 버렸잖아 그죠 4,6 한 몇 수밖에 낀 거야 4천만 2억 원 사천부터 한 2억 원 날리잖아 지금 내가 말하면서 뒷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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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당겨 지금 이게 4군자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소심해 일어납니다. 물론 경영진이 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경영진과 직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파들 중에서 스펙 좋은 애든 그거 다 있어요. 또또라미 또 경통 공공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 해도 돼. 일단 사고나서 있잖아 보지마 주가는 보지 말고 그냥 까먹어 까먹고 나서 10년쯤 있다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만큼 그 이건 용돈이 생기면 사 그냥 여기서 사 내가 주변에 이걸 많이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 구자를 만들어 놓는 거야 예금을 주지 말고 그냥 예금 쪽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수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건 하지마 뭐 현대동차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삶 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건 하지마 펀드 어지러워 하지마 은행에 강아지잖아 그러면 고객님 그러면 고시거든 진짜 괜찮은 상품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좋은 상품은 지가 좋지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권유할 뿐이에요. 팔아야 돼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뭐하다고 이런 말로 아 그래 안전성 안전성이 보니까 원금을 보상받는다 두 번째가 수익성 수익성 이 수익성은 여러분 이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이게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건 주식인데 이게 수익성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안전성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자산을 관리할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부동산만 할 수도 안 되고 주식만 할 수도 안 되고 예금만 할 수도 안 되고 이걸 적절하게 섞어야 돼 그 기준이 이 세 가지 기준이라는 거죠. 다음에 유동성 유동성은 현금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럼 부동산은 좋죠. 근데 이게 잘 안 팔리잖아. 그렇지. 유동성이 떨어져요. 근데 금 2019년도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금입니다. 숙립이 제일 좋아요. 금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든지 팔 수 있다. 팔면 거의 돈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관리할 때도 우리가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느 정도 유동성도 확보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급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는 전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예금입니다. 예금은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일본의 요구불 예금도 있고 예측성 예금도 있는데 3번을 이렇게 가서 예금자는 보호제를 합니다. 예금자는 전액 보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에 한 3억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그럴 이유 없으면 국민은행이 망했어요. 그럼 예금은 날립니다. 날리는데 얼마까지는 보장받느냐 5천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 보장받는 게 아니라 부분 보장받는다.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은행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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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 은행에 3억 지워넣으면 안 되겠죠.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을 나눠야 됩니다. 왜? 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밑에 정권 정권에는 여러분 주식과 채권이 있는 건데요 밑에 주식채권 좀 이따 할 것이고요 밑에 3번에 간접투산 간접투산권 여러분 이게 이제 펀드입니다. 펀드 우리 펀드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펀드의 기숙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초보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펀드는 여러분 직접 투자상품에 간접 간접이라는 말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주식을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투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모르지만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런 욕구를 누가 잘 아느냐 투자 정권회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펀드 펀드 이런 펀드를 하면 그러면 뭐 우리는 이 돈이 모아가지고 있으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건강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사기친 놈이 있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투자하겠다가 저 볼리비아 광산에 투자하겠다가 다 날리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오고 그래 한 이력투 넣어야지 B 5천 넣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수익성이 수익이 나오면 돌려주겠죠. 이게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펀드가 망한 거의 펀드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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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수익이 나야 수수료를 받아갈 것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를 해주기만 하는 수익을 받습니다. 수수료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돈을 꼽아 주면 그냥 수수료를 챙겨야 돼요. 나중에 그 투자가 망해도 수수료 수수료 그래서 나중에 원금은 자꾸 까져요. 지금 뭐 50% 그러려면 천재 빛깔입니다. 이게 간접투자 그래 투자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펀드 회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 왜 이렇게 투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3번에 간접투자상품은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등이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2번째 줄에 간접투자상품의 수익은 예금이자보다 높을 수 있지만 자산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 날 수도 있고 이 경우의 손실은 고객한테이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채권하고 주식 이 비교만 간단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 천억이 필요합니다. 한 천억이 필요해요. 이 천억을 조달합니다. 어떻게 조달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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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고 천억을 조달하겠다고 아니면 회사채 이 회사채라는게 채권입니다. 채권이 채권이야. 를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샀어 사고 그러면 A가 여기다가 천억을 주겠죠. 그럼 A가 뭐가 되느냐? 주주가 돼요. 주주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주입니다. 천억이 주주에요.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B가 회사를 찾을 때는 이거는 주주가 아니고 그냥 채권자에요.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천억이 천억이 두개죠.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이 뭐냐가 중요해요. 차이점. 문제는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이 주주가 삼성전자한테 준 주식을 매입하고 천억은 이거는 회사의 자기자본 자기자본입니다. 달리 이건 이게 삼성입니다. 저 천억은 삼성돈이에요. A한테 빌린 돈이 아니야. 삼성돈이야. 삼성돈. 자기자본이 그래. 왜냐하면 A는 삼성돈부터 주식을 샀잖아. 주식을 사고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고 돈준과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돈이야.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자체가 이게 뭔가 소유권이거든. 소유권이거든. 소유권. 소유권을 사고 돈을 줬기 때문에 삼성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환이란 게 없어. 우리가 이걸 빌리켜줘. 상환. 상환이란 게 있을 수 있어. 즉, 삼성전자가 A한테 천억을 돌려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삼성돈이야. 상환이란 게 없어. 상환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만기란 것도 없어.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만기란 것도 없어. 그럼 주주는 그러면 어떤 군데. 주주는 나중에 경영에 참가하죠. 즉, 주주총회하면 나와가지고 의결결 행사하잖아요. 그렇지? 최근에 이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며칠 전에 그런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한진 칸에서 아들내미가 엄마 집을 찾아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 집이 북 북 뭐지? 평창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진 보니까 완전히 고가의 배토재 같은 게 다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마루에 막 파편이 깨진 거 박살났어요. 근데 그 기사 보니까 일어나다가 일어나다가 잠시 쓰레 뭐 해가지고 물건이 내가 볼 때는 거의 골프처럼 힘들지 않을까 느낌이 드는데 유리창고 대형유리창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뭐 그게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명예 씨 엄마입니다. 엄마고 다음에 아들 아들 자 아들 딸 우리가 유명한 땅콩 씨 땅콩 씨 땅콩 씨 땅콩 씨 땅콩 씨 우리 Bakke 구성원이 4명인데 6점 최대 50% 거의 대동수 거의 했는데 선대회장을 조양훈씨가 죽으면서 이렇게 나누진 것 같아요. 다 같이 가요. 도구 và 22% 20% 24% 25% 6% 전체 주식 중에서 가족이 일가가 총수 일가가 적용이 있는 지분이 한 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모펀드 중에서 얘네들의 경영권을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총 할 때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자르고 잘라내고 온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잘라내고 얘네도 안 될 것 같아. 뭔가 전문 경영권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창고예요. 주주를 이사를 자르기도 합니다. 선임하기도 하고. 배당금이 있죠. 배당금. 아까 우리 배당 얘기했죠. 배당금.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다른거죠. 시세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거. 수익의 원천은 이 두가지입니다. 주주는 배당소득도 챙기고 나중에 팔아서 시세차익도 챙기고. 파손시킨 도자기 중에는 아주 고가도 많아요. 우리는 그 한진그룹의 총수집에 있는 도자기가 얼마, 뭐 모조평가 떠났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맛 싹 다패고 박살냈어요. 아... 그렇다. 그런데 그럼 주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채권자는 뭐냐? 대...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실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돼. 그럼 이... 채권자가 준 이 돈은 이거는 삼성전자 돈이 아니야. 타인자본이야. 타인자본. 타인자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빌린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빌린 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도 되겠지? 상원해야 돼? 언제까지?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은 타인채권을 통해서 발행한 자본은 타인자본이고 그래서 상원해 줘야 되고 만기도 있다. 이거는 채권자는 뭐냐? 채권자는 이거는 여러분 경영참가 못해요? 아니면 경영참가 경영참가가 없습니다. 없어. 이거 안 돼. 그럼 위에는 뭐냐? 이자소득. 또 뭐? 시사에 그죠? 이렇게 소득 원산이 오고요. 제가 발행 주체 볼까? 발행 주체. 주식은 누가 발행할까? 당연히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예요. 다른 회사는 사업생님 그러면 회사 중에서 다른 회사가 있으면 있습니다. 유한회사, 합자에서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비율이 거의 없어. 우리 주변에 거의 다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합니다.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회사 채권은 이거는 국가, 정부 정부, 지자체 회사, 기업 이 정도가 발행합니다. 복지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채권입니다. 정부, 발행기관, 정부, 지자체 넣어죠. 타인 자본이고 상한 의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칸에 만기를 지급한다. 수수의, 수유의 형태를 말하고 이자와 시세 차익이다. 경영창권은 없다. 주식 보겠습니다. 누가 발행한다? 주식회사. 성격은 뭐라고? 자기 자본이다. 그래서 상한 의무 없음. 만기 없음. 밑에 배당금과 시세 차익. 마지막에 경영창권이 있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나머지 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뒤에 그림에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도 옵니다.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수익성과 위험성에 관점해서 A 같은 경우는 뭐냐? 수익성도 낮지만은 위험성도 낮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것이고 C가 뭡니까? 상당히 수익성도 높지만은 상당히 위험성도 크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주식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 됐고요. 넘겼으면 그냥 우리 기출문제로 바로 가볼까요? 기출문제가 없어. 잘 없는데. 거기에 오케이. 3분. 3분이네 3분. 3분은 풀어오시다. 3분. 3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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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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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6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복리구나. 달리려고 했는데, 끝이 이상하더라. 복리면 되나요? 복리가 되지. 복리. 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계산해보면, 1000만 곱하기 1.1이니깐 1210만원에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1210만원입니다. 1210만원. 이자율이 10%인데 2년 동안 맡겼을 때 복리로 맡겼으면 2년 뒤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 합기는 1210만원입니다. 원금이 1000만원인데 1210만원이니까 이자가 얼마라고? 210만원에겠죠? 아까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달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합니다. 달리로 계산하면, 1000, 1 플러스 0.1 곱하기, 이게 달리지, 달리야, 달리. 달리입니다. 달리로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얼마야, 이거? 1.2니까, 여기 1.2야. 그치? 1.2잖아. 그러면 1200만원 되겠네, 그죠? 1200만원이야. 그러니까, 달리로 계산하면, 2년 동안 받는 이자 소득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야. 그런데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 안다고? 210만원이야. 그래서 복리가 한 10만원들 많죠. 왜? 이거 이거는 이자가 또 이자를 깠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를 또 낳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진도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보강 날짜인데, 끝까지 와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은 고속점을 합격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또, 수고했습니다.